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과, 애플 관련된 표현 7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현부터 들어보시죠. 매일마다 사과 하나씩을 먹게 되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만큼 과일이라든지 야채는 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게 되면 의사를 저 멀리 두게 된다. 채식과 과일 이런게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죠. 매일마다 사과 하나씩을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 이 얘기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partially 부분적으로 하루에 사과 하나씩은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인 간단하게 들리고요.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씩을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이 얘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I definitely, 분명하게 believe it 믿어요.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and I definitely believe it.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and I definitely believe it.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was coined by Franklin. As advice to a better life. 하루에 사과 하나씩은 의사를 멀리 두게 된다라는 이 얘기는 프랭클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조언으로서 말이죠. 말이나 신조어가 만들어지다 만들다 라고 할 때는 코인이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지금은 만들어졌다라고 was coined 라고 수동태를 쓰고 있죠. 동전을 찍어내듯이 어떤 구절, 표현을 찍어낸다,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속에 사과라는 표현은 진짜 좋아하거나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눈과 관련해서 정말 애지중지하다라고 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지중지하는 거, 최애, 최고로 애정하는 아이템, 최애템이라든지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나 물건, 신주잔지 모시듯이 하는 사람이나 물건, 금이야, 옥이야 뭐 다 좋습니다. 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내가 그만큼 널 좋아해.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이 표현 외워두세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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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지금 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는 정말 제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우리 손주예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You are the apple of my eye. I want you to come up and hide under the shadow of my wings. I'm going to care for you.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너는 정말 내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올라와서 내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내가 널 돌봐줄게 그것은 저의 가장 최애 애템입니다 내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눈에 사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 할머니한테는 제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솔렷 딸이었어요 애플 오브 누구 아이라고 할 때 아이가 단순인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즈 아닙니다 그냥 아이죠 그죠? 애플 오브 누구 아이 우리 할머니는 저를 진짜 금이야 오기야 기르셨어요 저를 정말 좋아했었죠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근처에 사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 이 사과는 보나마나 저 나무에서 떨어졌어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사과나무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자녀가 부모를 굉장히 닮았을 때 부모 판박일 때 부전자전 모전여전 자식이 부모를 닮지 누굴 닮겠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들을 보려거든 그 아비를 보고 딸을 보려거든 그 어미를 보라 아들이 아빠 닮지 누구 닮겠어? 자식이 부모 닮지 누굴 닮겠니?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담기만 하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모처럼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전자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전여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를 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담기만 하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부모 닮지 누구 닮겠어요. 사과들을 오렌지들과 비교를 한다. 카테고리가 다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게 낫다 저게 못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하면서 이 사과가 품질이 더 좋고 더 맛있고 이런 비교를 해야 되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애시당초 사과는 사과끼리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비교해서 품질이 어떠고 모양이 어떠고 이런 비교를 해야 말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과와 오렌지들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카테고리가 틀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 중에서 명문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명문대학교와 명문초등학교를 막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야 그거랑 그걸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타고 오죠. 그죠? 축구선수와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선수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체력적으로 우수하니 누가 더 아름답니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과와 오렌지들을 비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것은 사과들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틀리죠. 우리 모두는 달라요. because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you can't really compare them. we're all different. because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you can't really compare them. we're all different. we were still inadvertently combining apples and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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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dvertently 라는 것은 무심결의 무심코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무심결에 사과와 오렌지를 결합시키곤 합니다. 무심결에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곤 해요. 무심결에 말도 안되는 비교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compare 대신에 combine을 썼는데요. 결합시키다의 combine이나 비교하다의 compare나 뜻은 같이 통합니다. 그것은 사과들과 오렌지들을 썩는 거예요. 처음부터 썩을 대상이 못되죠. 동사들이 비교하다의 compare, 결합의 combine, 썩다의 mix 이렇게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it's like만 해도 충분한데요. connor 이런 거는 이제 filler 기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connor, s, s, kind of like, bts, rme, s, kind of like 이런 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영상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틀리다고요. 만약에 제가 서로 다른 영역의 두 개의 비교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 두 개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사과와 오렌지들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사과는 애시당초 오렌지랑 틀린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못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a가 b랑은 다르다라는 표현 a differ from b 이렇게 씁니다. 사과와 관련된 추가 표현 세 개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개의 표현은 저의 두 번째 채널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연결되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